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어로 해도 되죠? 저희는 전남대학교 평원 개방형 심화체에 있구요. 저희 제품은 이름은 스마트 매트, 상표명은 단자 매트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심박을 잡는 기본 기능이 있구요. 이거는 기존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고 정말로 정확한 심전도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 제품들 사용을 평상시에 고령층 이런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이 밑에 센서들이 들어있어요. 안엑세스 기반으로 심박, 호흡, 낙상, 욕창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매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고리즘 분석한 뒤에 이렇게 이런 AB나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장치에 보내게 되겠구요. 크게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전남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One of the products they have is this mat that is a sensor, there's a lot of sensors that gives you a lot of information that you can see here on these charts this is a very small version but also then they have an app which we're looking at right here and it tells you anything from your looks like heart rate to... 이게... 이게... 어... 헬스 브레이트... 어... 헬스 브레이트... 어... 헬스 브레이트...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다른 건강검사이 여기... 폴링... 폴링... 어... 이거 왜 별로 좋지 않다고 해요? 아 이거는 이제... 수면상태를 이걸 가지고도 이런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한 다음에 수면상태로 그냥 파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당심박수, 호흡수 낙상하지 않고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아 결국에 이분이 어떤 수면상태로 주무셨는지를 파악을 하는 장치로 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좀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MAT 시스템이 그것이 많은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특히... 혈액을, 자세 유지 시간, 자세 유지 시간, 동일한 시간, 동일한 시간, 이거 맞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여기 또한 여기, 전부 여기, 전부 여기.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진짜 MAT 형태로 뭐... 일인용 MAT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구요. 네. 실제적으로 이런 MAT 형태로 구성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네. 일반 침대나 뭐... 수면을 하시는 장소에서 삽입한 형태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패드형 타입으로 신기술로 다시 표현을 한 거구요. 이 안쪽에 보시면 안에 있는 센서들을 좀 가려놨는데 똑같은 형태로 해서 다시 구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의료기기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활학과 순환기능학과 교수님들과 같이 하고 있구요. 박형윤 교수님, 이기홍 교수님이 항상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부정맥을 잡아낼 수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것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great. thank you so much for showing this to us. so you can they're developing this more and more and of course not just to use it maybe on the ground as a large map but also even on like a 침대에서? 쓸 수 있다고요? 그니까 지금 뭐 침대 밑에 삽입을 한 형태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네. so you can use it almost any time you need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with us 설명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thank you